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까? 미래의 일회를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정말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고 또 특히 대출을 끼고 무료하게 집을 장만한 분들은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연체적인 금리 인상이 내년도에 불가피하고 또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소득이 정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만 마지막에 좀 조심스럽게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 시장 상황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내리막길로 들어선 걸로 보입니다. 12월 30일 날 서울경제의 현장 취재 결과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극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 은평구에 이어서 강북 도봉구도 아파트 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비로소 꺾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의 하락 세례로 전환했습니다.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의 누적 상승률은 매매가, 전세가 모두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 7.62%에서 올해는 16.28% 그리고 경기도는 지난해 11.44%에서 올해 20.76% 등으로 상승률이 20%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현장 취재 결과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 오름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30일 날 또 다른 경제지인 한국경제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외곽부터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대표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던 그리고 패닉바인 공황구매 행렬이 이어졌던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가운데서도 도봉과 강북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일부 단지는 1억은 넘게 떨어지기도 했고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피로감에 누적되고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는 등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것이 집값 하락 전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개구의 상승폭이 드디어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또 다른 경제지가 전합니다. 관악구는 3주 연속 그리고 검천구는 2주 연속 보합 0%로 기록했고 또 서울 집값 기준이 되는 강남 상구인 강남 서초 송파 집값 상승률은 일제히 0.10%대로 내려앉고 말았다. 완년한 그런 가격 상승세가 끊기고 있다는 그런 조짐을 확실히 보인다는 서울 경제와 한국 경제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가격 하락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런 시중의 전망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반기를 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30일 날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반 상식이나 전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10명 가운데 6명 그러니까 약 60% 정도가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응답자의 55.4%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답을 한 겁니다. 응답자와 가반에 해당하는 50.8%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5년에서 6년 동안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특히 내년 이후에 2, 3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혀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2, 3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도 24.6%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부에서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드는 것은 집값 상승 요인은 신규주택 공급 부족 과인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주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건설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또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무시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사람들이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과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두고 좀 놀라운 그런 집값 상승에 대한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정교한 예측 모델에 바탕을 둔 그런 전망은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전망입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완전히 이런 현장 전문가들하고 다른 그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12월 28일 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한 김경민 교수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장은 그동안 신문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김경민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아니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전망에 대한 그런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단은 집을 사서는 안 된다.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1.5%까지 오르게 되면 서울 전반에 걸쳐서 집값이 올해 6월 대비해서 17% 정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기준금리가 2%까지 오르면 지난 6월 대비해서 최대 20%까지 활약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17에서 20%라는 것은 거의 30에서 40% 정도의 시중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부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값이 2020년 수준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집값이 최대 17%까지 하락할 지역으로는 대개 노원, 도봉, 성동구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끼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남 3구인 서초강남 송파구의 경우에는 올해 6월 대비해서 집값이 최대한 13%까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입니다. 그리고 김경민 교수는 올해 집값이 폭등한 원인으로는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 계양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김경민 교수는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김경민 교수의 이야기는 당분간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이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2.5%에서 3%까지 올릴 것이고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성까지 오르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그 시기가 되게 2024년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집값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김경민 교수가 완전히 다른 현장 전문가들 120여 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견해를 제시합니다. 한편 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문제인식과 전망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죠. 고성범 금융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이 금융위원장의 공식적인 발언뿐만 아니고 이분이 몇 번 기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발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2월 30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자실 송년인사차 방문한 장소에서 금융위원장 고성범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도한 신용공급에 의한 자산버블은 경제 및 금융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사전 대응해야 됩니다. 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최근은 비이성적 과열에 의해서 버블과 과도한 신용에 의한 버블을 나눠봐야 되고 과도한 신용에 의한 버블은 당국이 사전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이 돼가지고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반드시 금융당국이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성범 위원장의 주장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1997년도의 외환위기, 2003년도의 신용카드 사태, 2010년도의 저축은행 사태의 공동점은 과도한 부채와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입종으로서는 대출 규제에 확실히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범 위원장은 현재 한국 상황을 과도한 신용공급에 의해가지고 자산버블 상태로 보고 있다고. 자산버블이라는 용어를 공직자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시장 가격이 상당히 과도하게 올라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의 상황인식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고성범 위원장의 주장을 따르면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엄격하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중심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런 김경민 교수나 공성범 위원장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장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나 가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찬반 양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저의 견해는 그렇게 오르는 오를 것이다는 그런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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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